네 오늘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박세희 저자님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세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 혼잣말로. 그래서 박세희 그 동학개미 스승님이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물가 상승이거든요.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 등락률을 쭉 보면요. 20년 5월에만 마이너스 0.3%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2021년 5월 기준으로는 2.6%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2월에는 사실 더 올라갔어요. 더. 2.6%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석유류가 23% 파가 130% 마늘이 53% 계란이 45% 고춧가리가 35% 개인 서비스가 2.5%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원래는 천원 주고 대파를 샀다 하면은 이제는 천원 그 이상을 줘야지만 똑같은 대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같은 돈을 주고서 더 적은 대파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뭐 일단 시간을 투입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내가 뭐 기업에 일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일했으면은 뭐 시금 만 원을 받아서 대파를 10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10개 사던 대파를 이제 8개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왜 생기느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먹고 살기 더 힘들게 느껴지는 데에는 정부 부분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가계 저축 확대 그리고 백신 보급,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얽혀서 지금 엄청나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 경기부양책 뭐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가계 저축 확대, 경기 회복 기대감 다 좋은 것들 아니야? 근데 이게 물가 상승 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경기부양책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경기부양책 썼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 이것은 곧 통화량의 증가로 의미하죠. 화폐 유통량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전체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총 100조만큼 있었다면은 이게 뭐 110조, 120조로 늘어나게 된 거죠. 왜?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더 풀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민간 부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백신 보급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얽히면서 뭔가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여행 가야지. 내가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좀 못 샀던 명품 좀 사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폭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에 또 공급 부족까지 이제 얽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얽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노동 가치를 갈가먹게 되고요. 실제로 이 통화량 증가출을 쭉 보잖아요. 1986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자료인데 한국은행에서 갖고 온 겁니다. 보면은 1986년에는 뭐 기대가 적었어요, 통화량이. 근데 지금 2020년에는 거의 3천조원 가깝죠? 3천조원.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의 노동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임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게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입니다. 요즘에 뭐 기업들 국경이 없죠, 사실. 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사업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양극화가 생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요즘 뭐 잘나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개발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앱 개발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모시는데 이 사람들 개발자 초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에 골프 이용권, 스톡옵션, 입사 보너스 이런 거 주는데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인력란에 있어가지고 8천만 원씩 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극화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직원 연봉 평균이 1억 4천만 원. 2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잘나가는 기업들의 직원들, 잘나가는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우수 인재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호텔 사례 갖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호텔이 굉장히 힘들죠. 저희 동네에 근처에 있는 호텔들도 많이 망했습니다. 정리해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초봉 8천만 원 줄 테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러고 성과급 파티에서 1억 넘게 받고 이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해고,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당국적 기업에 속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대구가 달라지고 완전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격차 기업, 글로벌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 진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금융의 무지로 인해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입니다. 금융의 무지로 인한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 우리가 98년 IF 사태 때도 그랬고 경제 위기 때문에 겪는 거, 뭐죠? 해외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알제 기업들 헐값을 사들였다가 비싸게 되파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기업들 우리나라 헐값을, 우수한 기업들 헐값을 사들여서 고배당해가지고 그 기업 완전 다 망하게 해놓고 완전 엑시트하는, 팔아넘기고 빠져나오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면 국내에서 철수한 시티은행 2018년에 9,341억 원을 본사에 배당했다. 아쉬운 실적에도 고배당을 계속하는 거죠. 팔아치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무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무지하니까 이런 투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해외 기업들은 다 뺏기고 마는 거죠. 또 극단적으로 개인들의 사례를 보면 불과 한 5년 전에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내가 이거 좀 불안한데? 나 종류 좀 부족한데? 일단 2년 동안 전세 삶을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전세를 선택했던 순간 어떻게 되죠? 벼락거지가 됐죠. 불과 5년 만에 모든 집값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살까 막고 고민하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전세를 선택했다는 선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벼락거지가 현실화된 거죠. 이런 것도 어디서 비롯됩니까? 금융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난 투자해서 아무것도 몰라. 난 금융 아무것도 몰라. 난 저축만 할 거야. 라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2010년 이후로 쭉 보시면 2009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네요. 2009년을 보시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 거의 3% 미만입니다. 3% 올라간 적이 2012년 이후로는 아예 없죠. 그럼 1%, 2% 저축금리 받아가면서 저축만 한 사람과 아까 말했던 집을 산 사람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선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금융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세익, 우리 동학게임의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느끼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우리 노동의 가치를 갈가모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 초교차 경쟁력을 가진 다구축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 세 번째, 금융의 무지로 인해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 이 중에서 우리의 세 번째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공부, 돈공부, 금융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내가 야근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느끼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근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